진짜 지금 아니면 못먹는 과일을 제가 사왔어요. 지금 이제 딱 유자가 나올 철이라서 제가 이거를 오늘 화채를 만들거고 화채하고 나서 남은 거는 유자 청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이거를 이제 갖고 왔는데 향이 진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분이 덩달아 좋아졌어요. 제가 오늘 이거 깨끗하게 씻어왔거든요. 베이킹소다에다가 이렇게 박박박박 이렇게 문질러서 씻으면 돼요. 아니면 식촛물에다 살짝 담가 놔도 좋아요. 안 그러면 이제 농약 묻어있으니까 꼭다리는 다 떼주셔야 돼요, 이렇게. 왜냐면 이거 오늘 껍질도 먹고, 소껍질도 먹고 여기 안에 있는 과육도 먹을 거거든요. 꼭다리를 다 땄으면 이거를 4등분으로 해줄 거예요. 4등분이라고 해야 되죠? 이렇게 잘라줍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유자도 되게 귤같이 생겼어요. 씨를 발라야 돼요. 여기다가 이렇게 다 떼내주세요. 그리고 과육은 과육끼리 이렇게 잘라요. 분류를 해볼게요. 어떻게 분류를 할 거냐. 첫 번째 단계, 씨를 바른다. 그리고 유자 씨는요, 여기 과육 안에도 들어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씨를 발라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속내용물을 속내용물끼리 넣고 그리고 이것도 쓰는 거예요. 이대로 이렇게 넣고 그리고 흰, 이거 뭐죠? 이거 줄기, 흰줄기 있죠? 이거는 좀 빼내주시는 게 좋아요. 과즙은 여기서 씨를 뺄 때 여기서 빼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유자아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게 껍질이잖아요. 이거를 포를 떠줘요. 흰 거, 노란 거를 따로 구분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것도 얇게 떠야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노란 것만 남길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조금 찢어져도 괜찮아요. 한 세 겹으로 뜨면 딱 좋을 것 같아요. 흰 거 두 개, 노란 거 하나. 유자아채 할 것만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유자청 담글 거라서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자, 이러면은 우리 유자아채 만들 거고 이거는 이제 설탕에다 데울 건데 이거를 손째로 써도 되지만 좀 이렇게 잘라주면 더 좋아요. 왜냐면 입자가 너무 크면은 이게 다 채 썰어져서 호로로로로 넘어가는데 이거는 호로로로 못 넘어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좀 썰어주는 게 좋아요. 다진 유자 속에다가 설탕을 동일한 양을 넣어줄게요. 400g에 설탕도 400g 이거 이렇게 잘 버무려주세요. 속이 다 섞였죠? 물도 생기고 설탕도 녹으면서 이 유자 속이 달아지겠죠? 이거 유자아채도 쓸 거지만 유자청에 베이스도 되니까 속은 꼭 버리지 말고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씨가 또 없는지 확인하시고 됐어요. 이제 우리는 뭐 할 거냐면 내가 코 뜬 거 있죠? 이거를 채 썰어줄게요. 껍질이 밖으로 가게 그래서 썰어줄 거예요. 곱게. 오늘은 키포인트가 채를 잘 썰어야 된다는 게 키포인트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뭉친 다음에 내가 썰 수 있는 최대한 곱게. 자 이거 채 썰어준 거 한쪽에 다 남겨놓고요. 우리 흰 거 남겨놨죠? 흰 색깔 유자도 썰어주도록 할게요. 좋아요. 흰 거 다 써줬어요. 유자 화채지만 오늘 유자 말고 들어가는 재료가 하나 더 있다고 했죠? 그게 뭐냐? 배예요. 배도 여기다가 이제 썰어줄 거예요. 채 썰어줄 건데 이거 하나 다 하면 많아요. 썰어진 양 좀 보고 할게요. 배를 채 썰 때는 이렇게 씨를 이렇게 빼주셔야 돼요. 껍질을 잘 깎아주시고 유자랑 같이 채 썰어줄 거예요. 배도 얇게 채 썰어주셔야 돼요. 자 이러고 채 썰어주세요. 충분하네요. 자 그리고 유자청에 쓸 거를 조금 썰어볼게요. 유자청 담글 거는 그냥 가볍게 좀 우리 사먹듯이 이렇게 채 썰어주셔도 되고 이거 통째로 쓰셔도 돼요. 짠! 다 됐어요. 이제 이거 두 개 섞어가지고 유자청을 담그시면 돼요. 이거 좀 버무린 다음에 설탕을 좀 더 넣어줘야 돼요. 이걸로는 안 돼요. 속 내용물을 7부 정도만 담아주시고 나머지는 설탕으로 채우시면 돼요. 지금 속 재료가 설탕으로 다 재워놨기 때문에 설탕이 꽤 들어간 상태예요. 이 과피에 대한 설탕량을 주면 되는데 과피는 사실 수분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많이 줄 필요는 없고 위에 덮힐 정도로만 마지막은 설탕을 좀 덮으듯이 이렇게 담가주세요. 이것도 다 됐어요. 입 주변 싹 닦아주시고 물 같은 거 들어가지 않게 그냥 닦아만 주신 다음에 뚜껑 닫아주시면 됩니다. 이런 거는 선물에도 참 좋겠죠. 여기다가 이제 물 붓고 유자같이 만들어줄게요. 그릇을 준비해요. 여기 채 썰어놓은 거 보이시죠. 이거를 돌려 담아줄 거예요. 먼저 유자 속을 아래에 깔아줘요. 설탕에 재운 거니까 이건 달달하겠죠. 그리고 채 썰어놓은 배 그리고 유자 노란 부분 하얀 부분 이거를 이제 돌려 담아주는 거예요. 노란 거 흰 색깔 배채 돌려가면서 담아주세요. 그리고 석류를 갈라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넣고 여기다가 이제 설탕물을 만들어줄 거예요. 물을 2컵을 따라줘요. 그리고 2컵에다가 설탕을 한 80g 넣어주면 돼요. 6큰술 6큰술이면은 계량컵 반컵이에요. 설탕 어마어마하죠? 잘 녹여주세요. 이거를 가만히 부어줍니다. 가만히 좀 냅뒀다가 드시는 게 좋아요. 잣을 석류랑 같이 두세 개만 띄워서 이러면은 오늘 유자와채 완성! 자 유자와채 먹어볼게요. 음 이걸 잘 섞어서 먹어야 돼. 맛있어. 상큼해. 맛있다. 음 진짜 상큼해.